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예 토요일 오늘의 뉴스는 예 부엉 박물관 관장입니다 박물관 관장이지만 사실은 착취자죠 착취자 열심히 생물을 모으게 만드는 착취자 우리 자신의 컬렉션을 위해서 와 지금 봉어리가 예쁘게 우리 히아신스와 장미와 아네모네가 그쵸 아 여러분 이 게임은요 진짜 평화롭고 한가하구요 그쵸 너무 예쁜 게임입니다 게임 2일차로 하고 있는데 헤헤헤 자 보자 어저께 쇼핑한 물건들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다나 주머니 넣고 곰그림 티셔츠하고 또 또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날리니까 마스크도 좀 쓰고 곰그림 티셔츠 약 말고 이거 레시피야 배우기 약 만드는 레시피 오늘은 요걸 만들어 봅시다 뭐지 DIY 작업대 철광석이 있어야 되는데 철광석 만드는 법을 알아냈습니다 철광석 얻는 법을 알아냈어요 반다나 써야지 예쁘 예쁘 얇지 반다나로 착용하고 헤헤 그 다음에 곰그림 티셔츠를 바꾸고 그 다음에 마스크 쓰고 다녀야지 마스크 쓰.. 요즘에 마스크 때문에 그죠 난리인데 저는 이렇게 마스크를 얻었습니다 여기 배달도 해줘요 최첨단 시설입니다 짠 어 호랑랍이다 아이고 어디있냐 그거 말고 그렇지 요렇게 살짝살짝 살금속으로 나가서 아 잡았다 아싸 호랑랍이 지금 뭐와 작업대 만들려면 뭐가 필요했지 Identify 나무가지 었나 and 목재 ok 그럼 부드러운 목재 단단한 목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철광석이 필요했었죠 이게 단단한 목재다 오케이 단단한 목재 몇개 얻었냐 여섯개 있고 그 다음에 철광석 철광석 한개였나? 아 자꾸 까먹네 철광석 하나 근데 가만있어보자 너골 마일리지였으니까 이거 청산해야지 오케이 볼목의 제왕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되냐 아이리스는 좀 때 인사를 하고요 아 이런거 볼때마다 잡아둬야되는 생각 어 노랑남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알았어봐 철광석 하려면 저 돌 돌을 깨부숴야 됩니다 아 이거는 겹칠수 겹칠수가 없구나 돌 말고 소라구둥 닌텐도 스위치 이게 뭐야 나 주자 주고 나 주고요 아 그러면 가만있어봐 그것도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가만있어봐 되겠다 팔아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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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파냐면 콩돌이한테 우리 어 일단 팔수있는걸 다 팔아버립시다 미꾸라지 아 미꾸라지는 저걸로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전갱이도 못파는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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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주문치료진 안되고 호랑나비도 다 안되고 다 안되고 그리고 가만있어봐 5,590 마일리지 또 받았네 지금 5550 마일리지 있는데 일단 이주비용을 청산해버립시다 너구라 주비용 청산할게 지금 내야지 이걸 내야 그걸 할 수 있대요 집을 지을 수 있대요 그저 그렇지 그래 역시 또 돈으로 알았어 말교환 오케이 또 받았네 이주비용 돈 밀려주면서 마일리지를 주는구만 진짜 자본주의에 철저히 물든 놈이네요 그 다음에 디아이와이를 해야 되니까 기다려봐 철광석을 좀 케오치자 철광석이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집 앞에다가 디아이와이 세트를 넣는거지 그쵸? 여기 있었죠 여기 있었죠 이게 뭐야 이게 돌인거 같고 아 이거 철광석인거 같다 점점 작아지는거 같은 분위기가 아 더이상 안되네 앗 안깝다 일단 디아이장업대를 하고 만들구요 집앞에다가 디아이장업대를 만들어서 멀리가지 않도록 이렇게 곳곳에다가 디아이장업대를 넣는겁니다 저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될게 많아 제작가능 따아 집 마이홈 상담해보자 우와 98.100 그래 생각할게 뭐가 있어 지금 그쵸? 대출해주겠다는데 어? 핑크색으로 하고싶은데 핑크색 다른색도 있나? 파란색 하늘색 초록색 보라색 아니야 핑크색이 좋아 98,000벨이라니 거의 10만벨에 가까운거를 지금 이렇게 목표도 설정할 수 있는 조금 업그레이드 됐네 그쵸? 노골마일리지 플러스다 우와 이거 뭐지? 권장 캠페인 권장 캠페인 권장 캠페인 3개 5개 한 마리 잡으면 400 100 오케오케 마일리지 플러스 음 좋네요 좋네 좋아 좋아요 그러면 가만있어봐 내 집이 업그레이드되어있나?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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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오? 아 내일부터 되겠지? 자 여기다 DIY 하나 만들어 놓읍시다 여기다 펼쳐 놓읍시다 어게이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건가? 어 이렇게 안되네 지금 가메스마가 그 위에 있어야 되는데 요거랑 요거 잠자리채 나뭇가지 있어야 되고 나뭇가지가 있어야 되고 부러진게 나뭇가지와 돌이 있어야 되고 아이고 아이고 나무에서 돈 떨어지는게 참 현실에서도 저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흐흐흐 잡초도 뽑아주고 끝까지 주워주고 그래서 봐 돌 어딨어 돌 아 이것도 그게 있어야 되는데 어 박사님 박사님 음동중독자인가 봐요 흐흐흐흐흐흫 요거 요런거 팔려면 요거 요런거 사료 필요한데 아 그리고 부엉 우리 새로 이즈온 부엉을 좀 이따 보러 갑시다 지금 일단 저 밥 먹어야 되니까 잠깐 중간 했다가 좀 이따 봐요 네